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네 오늘 저의 첫 솔로 앨범 뮤비 현장 잘 읽고 마무리해서 가겠습니다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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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힘들지 않아요?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요 근데 힘낸 게 아니고 그냥 좀 흥분했을 뿐이에요 내가 주변에 일하는 다운 다시 그녀빛이 날씨가 좋아. 그녀빛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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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너무 많은 분들께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멋진 무대와 수강하는 게 좋고 멜론 차트에서 대기 안에서 인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꿈을 꼭 기르고 싶습니다 화이팅!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루실 것 같아 감사합니다! 이현이 고마워요!